그럼 어떤 경우 암보험금 지급 대상인가요? 과거에는 조직학적 특성만으로 암을 판단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 주변 조직이나 흉막, 캡슐 침범이 있는 경우에만 악성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계의 견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루다TV의 정지영 송혜상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주희 송혜상사님과 흉선종 암보험금 분쟁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사형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봄인데 여행객 있으신가요? 올 봄에는 언제나 그랬듯 자녀들과 함께 키즈펜션을 가할 것 같습니다. 역시 어린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여행지는 키즈펜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제로 돌아와서 오늘 알려주실 흉선종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흉선종은 흉선에 발생하는 종양 중 하나로 병리학적 특성에 따라 A, B, A, B, C 4가지 타입으로 구분합니다. 마사옥과 병기 분류에 따라 다시 4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 3단계 이상의 경우에는 예우가 좋지 않습니다. 수술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병기에 따라서는 방사선이나 항암치료를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 암보험금 지급 대상인가요? 과거에는 조직학적 특성만으로 암을 판단하는 것이 아주 어려워 주변 조직이나 흉막, 캡슐 침범이 있는 경우에만 악성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계의 견해였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판단하나요? 최근 들어서는 모든 형태의 흉선종을 악성종양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개정된 견해로 통계의 기준 역시 동일합니다. 그럼 암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크게 두 가지 분쟁 사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단 시점에 따른 논란입니다. 국내 통계 분류 개정 시점이 2021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흉선종으로 진단받은 경우라면 마사옥과 병기에 따라 암보험금 지분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진단 코드에 따른 논란입니다. 흉선종의 경우 마사옥과 병기 2단계 이상인 경우가 드물고 개정된 통계 분류 기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부 임상 의사들은 양성 혹은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해 진단서를 발행합니다. 이 경우 진단서상 코드를 이유로 암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말 억울하겠네요. 둘 다 억울하지만 두 번째 사례가 더 억울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분쟁에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진단 시점이 언제인지 마사옥과 병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정리해 주신 흉선종 암보험금 논란 잘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흉선종 진단 후 보험금 청구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루다TV를 통해 언제든 상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